올레를 처음 방문하지만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 곳곳을 함께하는 간세 덕분인데요. 간세는 올레의 상진물이자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종점으로 향해 정방향으로 걷는 경우 간세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길의 진행 방향입니다. 간세 외에도 올레 길자리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정방향을, 주황색은 역방향을 알려주는데요. 제주올레의 화살표는 방향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주올레의 마음이 담겨있는데요. 파란색은 제주올레의 특징인 푸른 하늘과 바다를, 주황색은 제주감귤의 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살표의 머리는 사람인 모양으로 제주올레만의 것입니다. 이 화살표는 길가에 나무, 담벼락, 돌담, 바닥 등 곳곳에 숨어있는데요. 제주의 자연과 어울리게, 그리고 너무 크고 요란하지 않게 이곳을 걷는 이들에게 소곤소곤 말을 걸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화살표로 하기 힘든 길에는 이렇게 나무에 메어놓은 리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새처럼 천천히, 느리게 걷는다면 올레의 길자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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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